1. 규칙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별로 엄격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. 이 규칙들을 안 지키면 많이 혼나고 벌을 받았어요. 저는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규칙을 잘 지켰어요. 첫 번째로 거짓말하면 안 됐어요. 7살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가 알았어요. 별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없었어요.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어요. 그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절대 안 했어요. 두 번째로 숙제를 끝내기 전에 자면 안 됐어요.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논 다음에 텔레비전을 봤어요. 그 다음에 숙제를 시작했어요. 어느 날 새벽 3시에 숙제를 다 할 수 있었어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 다음부터 저는 집에 가면 먼저 숙제를 한 다음에 놀았어요. 저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항상 숙제를 하는 학생이었어요. 이 논의 가지고 잘 못해서 숙제를 한참입니다.